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애터미 하는 직장인 김이시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애터미 검색수가 온라인상에서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제품이나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오프라인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프라인상에서 똑같겠죠. 오프라인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판매와 매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도 검색수가 많으면 그만큼 회원가입이나 매출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검색수만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온라인의 알고리즘과 여러가지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소속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니면 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